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 구글러 김태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썼습니다. 평소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검색 능력이 나만의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적 있으시죠? 그래서 구글에서 2009년 대한민국 검색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열리는 대회인데요. 대회 첫날인 11월 2일부터 매일 3문제씩 구글 검색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정말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떤 상품이냐면요.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하고 넷북, 벤츠 자전거.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 15분께는 구글 코리아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열심히 검색도 해보시고 좋은 기회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